You know that I want to be good for you You know that I want to be good for you, I do But sometimes I want to be bad for me Sometimes I want to be bad or can't you see I'm just being weak 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오늘은 또 비가 엄청나게 오네요 거의 여름의 끝자락이 왔습니다 보니까 슬슬 FW 신상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예쁜 아이템들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그재그 많이 쓰시죠? 지그재그에서 가을 익스클루시브 단독 아이템들이 많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익스클루시브니까 지그재그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힙하고 캐주얼한 아이템부터 베이직한 데일리템까지 다양하게 가지고 왔고요 영상 끝부분에는 기획전 소개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어떤 제품을 가지고 왔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가을 겨울 하면 니트 아니겠습니까? 니트만의 포근하고 그 퍽닥퍽닥한 그런 느낌이 이제 가을 겨울의 특권? 필수템? 이거는 이제 퀴르시 제품인데 SS 시즌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케이블 크롭 니트 반팔 상품의 FW 버전이에요 일단 색감 자체가 굉장히 고급스럽고 기장감이 조금 큐티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적당한 크롭 형태이기 때문에 배가 막 노출되진 않아요 그래서 딱 뱃살을 가려줄 수 있으면서도 일상생활할 때 무리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데일리템이었고요 그리고 재질도 막 두꺼운 편은 아니고 부들부들한 그런 촉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입기 좋았던 제품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면바지나 슬랙스나 청바지나 어떤 하의랑 매치를 해도 잘 어울리는데 조금 더 코디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조금 유별나게 코디를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츠도 제가 지그재그해서 가지고 온 제품인데 이미 지그재그 후기에서도 인정받은 제품이더라고요 미니멀한 스퀘어 톱 패턴이랑 옆 절개 디테일 그리고 은은한 광택의 블랙 컬러가 포인트인 제품입니다 가죽이 부드럽고 퀄리티가 조금 좋아가지고 착용감이 편하더라고요 굽 높이도 적당해가지고 장시간 신어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이런 롱부츠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 끼임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편안하게 지퍼로 신었다 벗었다 할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폭닥폭닥한 이 가방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유명한 칼린 제품이거든요 양면 퀄팅이랑 좌우 스트링 리본 묶음이 포인트인 제품이고요 양쪽에 달린 칼린 원형 스토퍼로 원하는 쉐입과 길이 조절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토트, 숄더, 크로스 쓰리웨이로 활용이 가능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제품인데 개인적으로 제품이 조금 크다고 해야 되나? 가방이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렇게 숄더나 토트로 메는 게 좀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자석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편하게 오픈, 클로징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되게 폭닥폭닥하고 흐물흐물하게 생긴 그런 가방이지만 밑창 부분에 딱딱한 게 받침이 있기 때문에 쉐입 자체는 좀 유지가 잘 되는 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 수납이 좀 많이 되고 이 보부상들한테도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그 다음 룩은 제가 사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자주 입는 룩은 아니지만 시크한 우리 직장인 언니들이나 격식을 조금 차려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입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룩이었습니다 미쏘 제품들로 좀 가득가득 채워왔고요 먼저 자켓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미쏘가 원래 자켓 맛집이래요 근데 거기서도 시그니처 아이템입니다 봄에 이제 또 지그재그해서 판매 1위를 했던 제품의 가을 버전이라고 하고요 지금부터 초겨울까지 쭉 잘 입을 수 있을 만한 두께감에 적당한 크롭 기장이 포인트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재질도 막 차르르 차르르 떨어지고 편하게 착용이 가능했는데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가성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니 스커트랑 원래 셋업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입어도 예쁘지만 사실상 단품으로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안에 이제 하늘색 셔츠를 같이 레이어드를 해줬는데 이 제품이 코튼 100% 원단이에요 그리고 고밀도 60수 원단인가? 그래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착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켓이 크롭임에도 불구하고 안에 셔츠가 좀 보이게 포인트로 살짝 살짝 레이어드를 해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코디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슬랙스거든요 한 해 누적 판매량이 8만 장이래요 그만큼 많이 입으시고 애정을 해주는 제품이라는 건데 160이랑 165cm랑 두 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키가 160임에도 불구하고 기장이 긴 제품을 입어서 다리를 조금 더 길어 보이게 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165cm를 이번에 입어봤는데 일단 핏 자체는 그냥 뭐 착착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해 뭐해 너무 예쁘고요 허리 부분도 저는 막 줄여야겠다는 필요성을 못 느낄 정도로 딱 맞아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뒷밴딩 처리가 있기 때문에 유연성 있게 허리 조절이 가능했고요 차르르 떨어지는 와이드 핏 그리고 기장감 발등을 덮는 밑단 핏이 너무 예뻤습니다 또 이제 가방도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필인더 블랭크라는 브랜드 제품이거든요 제가 이거 무광 화이트 제품으로 이미 가지고 있고 유럽을 가서 2주 동안 너무너무너무 잘 써서 엄청 막 더러워질 정도로 쓰고 온 제품이거든요 이게 지금 FW로 스웨이드 버전으로 나온 것 같아요 두 가지 색상을 같이 보여드리는데 페이스톤이 지그재그에서만 단독으로 판매하는 컬러거든요 저는 이제 또 비슷한 컬러가 있으니까 이번에 브라운으로 둘 다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보보상이라서 이것저것 막 다 들고 다니는데 되게 물건이 많이 들어갑니다 크기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11인치 아이패드 그리고 13인치 노트북 정도가 수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되게 많이 넣어도 좀 튼튼하게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이번 FW 제품 중에 또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는 이 메탈릭 로고 포인트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좀 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뿜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이 코디를 너무너무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안 어울릴 것 같은 것들을 좀 매치를 해가지고 코디를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맨투맨은 레터 프롬 문 제품이고요 원래 이 디자인의 반팔 제품을 이 블랙핑크 제니가 입어가지고 되게 인기가 있었던 제품이었어요 근데 FW로 이제 뉴 스웻 버전이 나온 거죠 그리고 디자인도 핑크색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신기한 게 앞면은 자수인데 뒷면은 프린팅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되게 루즈 핏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제품이 좀 딱 맞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핏 자체는 좀 둥글둥글하고 아방한 핏을 좀 내더라고요 두께감도 좀 적당해가지고 가을에는 또 단독으로 입고 겨울에는 이너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일리템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이 가방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진짜 오늘 가지고 온 가방들 중에 사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가방인데 무르 제품이고요 둥근 바디 쉐입이 특징인 레트로 빈티지 백입니다 크링클드 코팅 처리로 유광의 주름이 특징인 원단이어가지고 스크래치에도 강하고요 크로스꾼으로 투웨이 연출도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제품인데 저는 그 와중에 실버를 가지고 왔고요 요즘 또 유행하기도 하고 실버가 주는 이 레트로하고 좀 힙한 무드가 너무 좋아가지고 실버로 가지고 왔는데 무난한 데일리 룩에도 이 가방을 하나 이렇게 탁 매주니까 좀 포인트가 되면서 분위기가 또 사는 것 같은 그런 그 다음 룩도 뭔가 무난한 이 데일리 룩 같지만 각각의 제품들이 너무 매력적인 그런 코디였는데 먼저 이 상의는 론론 제품이고요 스트라이프 집업입니다 원래 이게 스트라이프 말고 단색으로 이 집업이 좀 유명했고 되게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스트라이프 형태로 이제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저는 실물이 가장 예쁜 제품이었어요 일단 이 제품이 투웨이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고 원단도 론론 제작 프리미엄 원단이어가지고 사계절 내내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었어요 카라가 있어가지고 너무 캐주얼하진 않지만 사실 카라 형태가 좀 라운드 형태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기장은 골반까지 딱 떨어지는 세미크롭 기장 그리고 좀 넉넉하게 오버핏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초겨울까지는 아우터로 입어도 괜찮고 더 추워지면 이너로 이렇게 입어줘도 예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한 가을이나 겨울쯤 목폴라 같은 거 매치해가지고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이 매치한 슬랙스도 지그재그 제품인데 이거는 아까 그 미소보다는 살짝 조금 더 두껍고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슬랙스였어요 시아주 스테디셀러인 7023 슬랙스를 조금 더 여유 있는 실루엣으로 제작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되게 탄탄하고 신축성 있는 원단으로 간절기에 좋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겨울에도 기모 바지를 챙겨 입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까지 무난하게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허리 측면 밴딩으로 착용감이 굉장히 편하고 전면부 핀턱 디테일로 편안한 쉐입입니다 그리고 이 룩에는 목걸이가 또 있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제품인데 작은 이렇게 하트 팬던트가 있는 목걸이거든요 피어리스라고 각인이 되어 있는 실버 목걸이입니다 팬던트 자체의 체인을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탈부착이 가능한 투웨이 디자인인데 하트 모양이 사실 좀 러블리한 느낌을 내지만 이 디자인 자체가 좀 캐주얼한 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데일리로 좀 귀엽게 매치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핸드백을 잊지 않고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고세 핸드백이거든요 스트랩 셔링이 굉장히 귀엽죠 역시 스트랩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크로스로도 활용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텍스처가 굉장히 소프트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었고 뭔가 느낌이 셔링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 질감도 좀 반짝반짝하고 해가지고 데일리로 쓰기에는 살짝 부담스럽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제일 데일리하게 쓸 수 있는 색상이 블랙이라 그런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 코디는 사실 제가 뭐 매일 데일리로 입는 코디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느낌인데 챔피온 셋업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트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워싱된 블랙 컬러거든요 자연스러운 빈티지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오버핏으로 편안하게 입기 좋은 스웻 세트인데요 사실 제가 사이즈를 조금 핏하게 가져왔어요 이번에 그래서 되게 오버핏으로 안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되게 편안하게 입기 좋은 룩이었습니다 친환경 폴리에스터 기모 소재여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착용이 가능했고 보온성도 아주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상의의 이 그래픽 프린팅이 좀 취향이었어요 이 바시티 스타일 허리 스트링으로 핏 조절이 가능했고 밑단 밴드 조거 디테일로 또 여유롭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연출 가능했습니다 이 룩은 제가 아마 오늘 가지고 온 룩 중에 가장 좀 무난하고 뭔가 직장인 룩? 20대 룩? 상의는 시티브리즈 가디건입니다 이 브랜드가 재작년? 작년부터 굉장히 핫한 그런 브랜드인데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하는 브랜드거든요 되게 기본템을 좀 고급스럽게 잘 뽑아요 이 가디건도 간절기에 착용하기 좋은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의 제품인데 소재가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맨살에 입어도 되게 부드러운 그런 착용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재 특성상 보풀이 잘 일어난다던가 뭔가 먼지가 많이 붙는다던가 이런 느낌의 소재는 아니었어요 또 앞부분이 시원하게 파여있는 브이넥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입으면 말라보이게 또 연출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더 레이어드를 하거나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여기도 제가 목걸이를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진짜 완전 블링블링 하트 목걸이입니다 앵브록스라고 셀럽들이 많이 착용하는 브랜드라고 해요 이 제품은 가운데 큐빅이 굉장히 영롱해가지고 포인트를 주기 좋은 제품이거든요 딱 눈이 간다 해야 되나 거기로 뭔가 러블리한 옷을 많이 입고 이 러블리한 무드가 많이 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찰떡이지 않을까 네 여러분 이렇게 총 6가지 다른 무드의 룩들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룩이 가장 취향이셨나요? 제가 이렇게 가지고 온 다양한 제품들 지그재그와 함께하는 기획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 룩들과 함께한 다양한 사진도 같이 업로드가 되니까 꼭 참고하셔서 원하는 제품을 겟하실 수 있길 여러분 갑자기 카메라가 꺼졌는데요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품들 말고도 지그재그에서만 단독으로 판매하는 익스클루시브 상품들도 있으니까요 한번 구경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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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